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30군데의 지역구의 후보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이제 5권의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5권의 이런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지가 프린터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거물들이 속속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절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흔적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상하 여백이 다른 것 그런 투표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본드 인쇄용 본드들이 관내 사전투표에 이런 부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찢어진 관내 사전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한 투표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색으로 된 그런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본드가 붙어 가지고 두 장이 본드가 뒤에 붙어 가지고 나온 것은 이거는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쑤셔 나온 거죠 이번에 이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 봉투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덕수로 추정되는 본드가 붙어 있는 것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재건 표장에서 나온 배춘립 사전투표지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나왔던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하신 인천남동구 선관위 창고의 그런 대선 과정에서의 관외 사전투표 인수인계와 투표함 내 투입 이렇게 이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라움을 봤지만 이 자체의 행위는 이런 선관이 선과 선관 당에서 파견된 선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투표함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투입하는 그런데 이런 데 이제 봉인지가 좀 이제 함부로 다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 겁니다 이게 우편투표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어제 거제에 걸쳐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 이 전수조사 2020년 4.15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지를 모두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착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쳐간 집중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다 추적했지 않습니까 그 추적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우정사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13년부터 어떤 종류의 우편물이든 간에 우체국에 도착하게 되면 이 길 다음 날 24시간 안에 대부분 다 배송이 완료되는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보통 우편물 양보다 10%를 증가하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우체국에서는 전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장이 여러분들 도착을 했으면 1일차 사전투표의 1일차 100장 가운데 44장에서 다 55장이 이 길 배송체제가 아니고 d 플러스 2 그러니까 24시간을 훨씬 넘어가지고 30시간에서 40시간을 넘어갈 정도로 우편 집중국 내에 체류하다가 배달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부산 집중국 의정부 집중국 고향 집중국 이런 데서 이제 부천 집중국 이런 데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장영우 대표가 예를 든 것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될 우편투표 봉투가 보투가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여러분들 다 취합이 된 시점이 4월 11일 0024분부터 8시 27분까지 11678동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이 갖고 있는 관행이나 경쟁력을 미뤄보게 되면 이것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68통만 여러분들 도착하고 놀랍게도 9,110통이 23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체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고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듯이 확정적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확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9,110통이 여기에 노란색이 여러분들 9,110통이 23시간 이상 우편집중국에 있다가 간 거고 그다음 적시 여러분들 배달된 것이 2,568통이란 겁니다 9,110통이 의미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 추적한 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투표를 지웁니다 그중에 90% 이상 정도의 물량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통상 관내 사전보다 가장 조작이 심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입니다 득표 조작이 아주 심합니다 이 9,110통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와 마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250개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투표와 마친 다음에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가 가지고 이 표를 늘리든 줄이든 간에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더라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하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가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100명이 있는지 120명이 있는지 유권자가 알 수가 없는 정당도 알 수 없고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30명이 했습니다 하면 130명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 우편투표는 이렇게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센터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성북구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하면 물리적 개수체계가 없습니다 몇 장을 여러분들 인수인계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선관위 사람들이 머리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의 증감 관내 사전투표의 증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표가 끝난 다음에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 추천위원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요원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빼놓은 이상한 우편투표 봉투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봉투 여러분 두 개 포인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딱 이 주소지를 붙여야 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완전히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우편투표 봉투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끈적한 본드가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본드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끈적끈적한 본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이거는 이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요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이런 그리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사각형 테두리 안에 붙이는데 시간에 쫓겼는지 이렇게 이런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3시간 넘게 있었던 그런 우편투표 봉투인 겁니다 이거를 장영우 대표께서 IT 분야에 아주 여러분들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장영우 대표께서 이게 왜 이상한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을 제기한 겁니다 그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서울 성북구 개표장에서 확인된 이상한 관외 우편 봉투 이 우편 봉투를 여러분들 요원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붙이는 모양입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봉투에 붙이는 라벨은 투표지보다 먼저 인쇄되어 투표지가 나오는 동안 사전투표 사무원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붙여집니다 혹 실수로 잘못 붙여질 경우에 투표 사무원에 의해 오발급 훼손된 봉투 또는 투표용지는 재발급 과정을 거쳐 재발급되며 오발급된 이전 복도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받아서 오발급 훼손된 봉투에 담아 유지합니다 때문에 발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우편 봉투가 배송공로를 탈 경우가 아주 희박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투표소에서 오발급으로 별도로 여러분들 다 보관이 되고 그 다음 보관이 되면 투표록에 다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다 레벨을 붙이게 되어 있고 이게 삐뚤어지게 되면 재발급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이것이 장영우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붙이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안 되면 재발급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삐뚤하게 나오냐 이 이야기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 우편 봉투 발급 업무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의 거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공지관 직원 이렇게 공직선거 절차 업무 편람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라벨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라벨 작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라벨 작업은 일정한 교육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거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바코드를 추적해 보니까 도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경로가 다 추적이 되고 몇 분 몇 시에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겁니다 배송시간이 23시간 정도도 아니고 43시간 27분이 소요된 겁니다 이틀 정도 의정부 우편집중국 내에서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정상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봉투인 겁니다 관외 사전 우편봉투인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도착하는데 43시간 12분이 소요됐고 그 가운데 의정부 우편집중국 내에 23시간을 여러분들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봉투가 처음에 여러분 우체국에 도착했던 데가 오전 10시부터 11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인 겁니다 1일차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가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인데 트래픽 같은 게 없었을 때인데 이게 23시간을 여러분들 우편집중국 의정부 우편집중국 내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끈적끈적한 본드가 있고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 종사원 이상한 하가도 여러분들 별도로 분리해놓은 끈적끈적한 본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른 봉투와 부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외우편 봉투는 실제 투표자가 투표한 봉투입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발각됐던 재검표장에서 발각됐던 인천광역시 연수월 파주월에서 발각됐던 배춘잎 사전투표제가 아주 유사한 것이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배송 경로를 추적해보니까 몇 시간 걸린 겁니까 43시간이 걸렸고 그 가운데 23시간을 의정부 우편집중국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우편투표는 두 가지 작업이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감작업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위조된 우편투표지를 투입했을 건데 이제 우편투표지를 담고 있는 우편투표 봉투를 이렇게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무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체국의 이름 도착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이름 종착진 성북구 관리비원회까지 23시간 22분이 소요된 이 관외 사전투표 봉투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뭐죠 붙여져야 될 그런 위치로부터 벗어난 정상 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투표 봉투가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것도 개표 종사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덜미를 잡힌 겁니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절교 인용하는 사례처럼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후보별 특표수가 조작이 된 걸로 판가름 된 겁니다 그러면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했는데 위조투표지를 투입 안 했겠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위조투표지도 적당히 쑤셔 넣은 거죠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져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춘입 관내 사전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와 인천광역시 연설에 나온 것에 필척할 정도의 증거물이 바로 서울시 성북구에서 여러분들 개표요원이 한쪽으로 밀어놨던 바로 주소 레벨을 잘못 붙인 본드가 이런 끈적끈적한 본드가 붙은 43시간 만에 도착한 이런 관외 사전투표 봉투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